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좀 슬퍼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상심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복이 있다 이런 말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평안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산상수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산상수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애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기분이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여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뭔가 다른 이 기쁨을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오는 기쁨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차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Unspeakable joy. 바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다 이거야.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열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뼈를 깎는 인내와 고통과 절제와 집중력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쉽게 오는 것. 예를 들자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로또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래서 뭐 재미로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행여나 아 이거 로또 당첨돼서 한 10억 정도 이게 파면 내가 뭘 할까? 이거 뭐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미리서. 그러나 막상 진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의 10중 8구는 나는 잘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다 희한하게 뭐 가정이 파괴되고 뭐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자식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사업에 돈을 여기저기 그냥 순식간에 돈이 그냥 나가버려. 나중에는 오히려 희룡불낭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거야.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구미 그러한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 격언에 보면 Easy come, easy go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진감래 고통을 견디는 자는 단 것이 온다. 고진감래 이게 바로 진리에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서 아 이 합당한 고통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나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그러한 죄인의 괴수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하게 하는 복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다는 그 말은 헬라의 말로 펜토운 테스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펜토운 테스란 그 단어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죄책감을 받고 가책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딱 한 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웃으셨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의 삶 속에 우셨다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히브리스 5장 7절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하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한정한 곳에 가셔서 심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마귀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거 보고 인생들이 마음이 곧고 교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호집이 센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통곡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저들을 위해서 중복이 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인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그냥 통분이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접하고 나서 통분이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기록들이 여러 차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다 눈물의 선지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정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였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 너희들 복을 준다. 축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 삶이 유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들은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자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학생은 공부해야 나중에 그 노후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잘 짓고 때를 따라서 김을 매고 비료를 주고 늘 돌봐야 나중에 기쁨으로 반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야말로 복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첫째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래서 회개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회개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리만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모이면 눈물받아야 모이면 그래서 엄청난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해해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역 자체가 전인치유 아닙니까? 그건 제가 무슨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안전병인을 일으키셔서 놀랍게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셨는데 왜 안식일날 고쳤느냐 요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해 노여워 했다. 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거 아니냐 근데 전신이란 말은 전체 바디가 아니죠 몸이 아니죠 원래는 홀맨 이에요 홀론 안트로폰 이라고 하는 전인 영과 혼과 몸을 고쳤다는 그 말이에요 번역을 좀 바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절은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이 아니라 홀맨 내가 전인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나고 소자야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고쳐서 강간하게 된 거야 그러니 이제는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래요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죄예요 뭐 우상승비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불효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결과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100% 연합해 있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게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양심에 가책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책을 주시는 대로 순정하고 내 의지를 꺾고 잘못된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게시의 말씀에 순정하고 아멘 예 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게 됩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깨져야 되고 내 생각이 때로는 깨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이겁니다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평안이 오는 것이라 이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저는 매일 이 말씀을 가장 귀중한 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 진리에요 운다는 것 애통해 한다는 것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전조의 증상이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니면 어제의 하루를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고 또 일이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렵고 성과가 없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적은 난 너무나 많았어요 저녁마다 되면 눈물이 그냥 기숙하는 거야 그러나 희한하게 눈물 속에 잠을 잔다 이거야 눈물 속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화라 내주는 거야 운다는 것 만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셔라 이거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눈물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건강에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 하란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전인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애통해 하는 눈물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의사로서 치유의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 눈물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인가 그걸 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양파를 까다가 이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과 정말 마음이 애통해서 나오는 눈물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생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양파 까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별로 없어요 카테콜라민 이라든지 코리티솔 이라든지 우리의 혈압을 올리고 환할 때 분비되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 피로한 호르몬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혈압을 올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되게 되고 변비가 생기게 되고 빈맥이 생겨서 심장부정맥이 생기게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건강에 치명타를 이루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그 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밖으로 튀쳐나간다 이거야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을 파리에게 뿌리면 파리가 죽어버린다 니까 그만큼 이 눈물 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서들을 빠지게 하는 엄청난 정화약이 된다 이거야 약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거예요 또한 눈물을 흘릴 때 세균을 소독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앙검염이 걸리거나 결막염이 걸리면 눈물이 자꾸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균을 박멸시키고 또한 그러한 먼지들을 밖으로 퇴출시키는데 필요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생기의 역사라 우리의 몸에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또한 프로락틴과 같은 호르몬이 배출이 되어서 뇌하수체 질환들을 잘 예방하는 거예요 뇌하수체 각종 호르몬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 안 좋은 사람은 좀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돼 눈물이 마르니까 갑상선 기능과 항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갑상선 환자에게 자꾸 눈물 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독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미에 미국과 유럽에는 그런 요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자가 미연성 질환들이 낫고 갑상선 질환들 르마치스 질환들이 많이 호전이 된다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기지개를 펴요 쫙 기지개를 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희한하게 시원해지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 그게 놀라운 치유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통해하고 막 울고 목사님은 또 일부러 그러한 분위기를 그냥 부흥사들이 오면 부흥 목사님 오면 그러면 성도들이 다 따라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집회가 끝나면 완전히 천국으로 와요 뭐 일부러라도 그렇게 근데 꼭 일부러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뭐 웃음요법이 요새 건강에 좋다고도 그래요 물론 웃으면 폐 모든 폐포라든지 횡경막 이런 것들이 막 흔들어제끼면서 폐활량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울을 때 우리가 흐느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웃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눈물요법이 한 차원 더 높다니까 왜 높아요 웃음요법에는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눈물요법에는 유산소 운동 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흔들기 흐느껴서 우는 것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의 효과가 있고 혈압도 낮추게 되고 당뇨도 낮추게 되고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뭐냐 독소가 배출이 된다 이거야 독소가 그래서 첫째는 애통이 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몸에 건강에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남자가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지 남자가 무슨 쪼잔하게 눈물을 자꾸 흘려 화장실에 가면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애통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첫째는 몸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울어본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 번 나는 안 울어봤다 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자 그냥 참지 뭐 남자가 눈물을 흘려 그런데 희한하게 말해요 이 눈물의 그 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한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의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여자의 눈물을 보면 남자가 마음이 약해질까 실질적으로 여자의 눈물을 흘릴 때 냄새가 난대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지각이 안 되지만 그 눈물이 이게 방출되면서 냄새가 남자의 콧속에 들어오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다운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공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컥 화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성욕이 좀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하다는 그 말이 심리학적인 문제만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마음의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애통해 할 때 마음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우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화에 물고가 열려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의 양이 좀 달라지는데 남자는 눈물의 양이 좀 준다고 그래요 여성은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영국에 말해요 한때 그 다이애나 다이애나 알죠 다이애나 왕후 왕 세 자비죠 다이애나 비 이펙트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애나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얼마나 전세계 사람들이 다 슬퍼했잖아요 특히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아주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리상담소가 문을 닫을 정도야 정신과 환자가 확 주는 거예요 심리상당을 요청하는 숫자가 10분의 1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연구를 해봤더니 아 다이애나 비에 대한 그 슬픔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된 거야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진실로 눈물 흘린 후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을 흘릴 것을 찾아서 한번 흐느껴서 울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기뻐서 웃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온 모든 것들을 눈물로서 토해내면 이게 놀랍게 치유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약물 효과보다도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효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슬퍼할 때 눈물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병에다가 눈을 흘리지는 않아요 눈물을 다 담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과학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장래 풍습 중에 항상 그 사람이 죽으면 눈물병을 같이 묻어놔요 그런데 그 눈물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밑에는 이렇게 넓직하게 돼 있고 목으로 올라가면 좁아지면서 또 맨 꼭대기에는 이게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쉽게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죽으로 마개를 만들어서 실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고 하면 아내가 남편이 눈물병을 가지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말해요 참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눈물병을 내 눈물을 개수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양을 개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막 남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론 유다는 말이에요 그 귀한 옥합을 약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귀한 그 기름이에요 나드향 시집 가려고 뭐하는 여신들이 뭐하는 기름이야 그걸 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잖아 발면서 눈물로 씻었다 눈물로 그런데 여러분 눈물 한두 방울 틀렸다고 해서 그게 눈물로 씻어집니까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눈물병을 쏟았다 이거예요 자신의 눈물병을 그래서 자기의 머리칼로 그 눈물병을 쏟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온전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항상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여 전하라고 그랬어요 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장사지내기 위한 하나의 본복이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첫째는 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에 바를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본받게 되면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상한신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첫째는 뭐예요 죄사함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 죄사함 두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번째 세번째는 뭐예요 평안이 가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건강해지고 독소가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되고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쾌적한 육신의 상태 세임을 얻는 상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뭐 창기였다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죄인으로 불렀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그냥 부었다 이거야 헌신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물로서 마음을 깨트려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진정으로 제사함 받고 영육관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그 사실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눈물이 많은 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유명한 그 로마 강예를 쓴 크리소스톰은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해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금의 혀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해 애통해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범한 죄악과 허물을 눈물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해진다 죄의 상처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민감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최고의 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희석이 하는 죽일병에 겠을 때 벽을 바라보고 비디글처럼 학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타원하고 간절히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이거예요 너 마음의 애통함을 애통함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그에게 15년이란 삶을 연장시켜줬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기적입니까 이와 같이 희석이의 눈물 속에는 그가 범한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르미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루 현장을 갈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돌이켜보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울라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모니카의 타락한 아들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초대계의 교부가 된 것처럼 타락한 남편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자녀가 어머니의 눈물로 아버지의 눈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능력이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 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슨 세디스트도 아닌데 과학증을 가진 사람 그런 분이신가 왜 애통해 하는 걸 기뻐하시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냥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심판하려고 칼을 뽑았지만 그 칼을 다시 거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나는 것들을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의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카톨릭에 속한 단체이긴 하지만 그 단체는 신도들에게 채찍 갈고리가 달린 쇠채찍을 나눠주는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씩 쇠사슬에 가시가 이렇게 돋아있는 허벅지에다 그걸 착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욕적인 생각이 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날 때면 그냥 그 채찍으로 갈고리한 채찍으로 자기의 그냥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욕적인 생각이 나면 그 허벅지에 다가 쇠사슬을 가시가 달린 쇠사슬을 두 시간 동안 묶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그렇게 하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고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죄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과 어떤 경우에서도 허락하지 말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죄삼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 화토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하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질 않아 그렇게 해서 그냥 도저히 안되니까 아 예수님이 손 잘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려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뭐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발가락으로 또 화토를 하네 이 발가락까지 잘랐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성적인 유혹 그래서 그냥 중성화 수술까지 한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자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별로 듣기가 좀 이렇게 편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정말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복된 말씀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진행바디에 대한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대석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생각을 접고 내 철학을 접고 내 의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 삶속에 이루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